음악 원래 오전에 비 온다고 했어요 계속 있던데 화장실? 여기 바로 옆에 화장실이요 제가 아까 왔던 청사들이고요 여기요 우셔가 이쪽에는 연호물 잡으세요 그리고 잡다가 연호물을 같이 잡아도 돼 절대 내려받게 해서 연호물 잡으면 안 돼요 앞으로 꼭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게 여기 열릴때도 있고 안 열릴때도 있데 이렇게 일을 받을 때 오늘의 날이 있는 날이 다가서 오늘의 날이 많아 오늘의 날이 많아 오늘의 날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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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있네. 여기 앞에 있다. 이건? 이거라고? 왼쪽. 세이블집. 세이블집. 지금 물이 차고 있는데? 지금 물이 차고 있는데? 세이블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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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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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